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첫 방송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AM 매니지먼트 송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재물은 많으시고 성공은 있으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날이 1월 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굉장히 폭풍 전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지금 ETF 승인이 완전 임박해 있죠 지금 다들 예상하시는 게 목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ETF 얘기를 저희가 9월 블랙락이 신청을 하고 그때 소송 관련된 GBTC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피델리티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이런 큰 그립토 투자 전문 운용사 자산 운용사들이 뛰어들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갑자기 오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결정의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새해부터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빅BTC님이 안녕하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활정킴님도 기분 좋은 하루 오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우리 시간으로 1월 10일 밤 아마도 승인 여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드라인을 끝까지 지킨다면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어제 밤부터도 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완전한 수정본 제출도 다 제출이 완료가 됐다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그래서 어제 사실 비트코인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은 될 거는 같아요 불안한데요?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승인은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그래 그런 느낌인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었다 분명히 기대감 있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젯밤에 8일 한국 시간으로 8일 오후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4만 3천 정도에서 지지부진했어요 하루 종일 아 이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내일 모레 나오는데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저녁 늦게부터 갑자기 이만한 차트 차트에 이만한 상승 장대봉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4만 7천까지 갔다가 4만 6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이제 차트 차트가 아니고 크립 코인마켓 캡 잠깐 보면요 자 비트코인이 4만 6천 7백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은 오히려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고가보다 더 밑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네 따라서 뒤늦게 좀 오른 모습이에요 2천 3백 달러 선에서 움직였고 솔라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네 다시 98달러 정도까지는 이제 복귀를 한 모습인데 비트코인 보면은 와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네 잠 못자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 좀 주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자다가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아 꿀잠 자다가 네 어이 뭐야 뭐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은 지금 오른 수준이 저는 사실 ETF 승인이 되면서 조금 많이 오르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저는 그래서 새벽에 승인이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그런 기사는 없더라고요 또 내가 놓쳤구나 네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어떤 뉴스였냐면요 잠깐 보시면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나온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 카운트다운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붙이고 있는 헤드라인인데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 확정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제 프랭클린 비트코인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쫙 있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ETF로 되는 수수료가 1.5%고 나머지는 0.대 초반 극단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어떻게든 초반에 우리가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1월 10일날 결정이 나는 부분은 다른 회사도 다른 회사지만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아크21쉐어스 비트코인 ETF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조건부 0%를 냈어요 강력하네요 네 조건부 0% 그리고 기본 수수료는 0.25%를 내면서 좀 세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일 최저 어쩌고 0%니까 최저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로 가면 돈 준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증권사들이 해외 거래 미국 시장 거래하면 이제 수수료 0% 이런 거 이벤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인데 계속 연장하는 이벤트라서 사실상 무료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느낌이다 선빵을 내가 쳐야 내가 이제 자산들을 갖고 오니까 뭐 그런 컨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프트월드님이 아시아장 힘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전에는 사실 아시아장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가 낮이 되면 힘을 받는 며칠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제는 미국장에서 힘을 받으면서 아시아장 돌아오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손박김 일어나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ETF 앞두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보시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면은 오늘 오전에 이미 4만 7천 달러 정도 선을 도달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ETF 승인이 되면서 47K 48K 정도 도달을 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승인이 되고 나서 47K 48K를 찍겠다 네 보통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그런 이제 뭐 호재 상승과 함께 이 정도 수준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이미 승인이 되기도 전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ETF 승인 여부가 막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계속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흔들었거든요 저점을 그렇죠 그러면서 밤사이에 이제 올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크게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만 이렇게 구조만 봐도 이런 식으로 이걸 이게 무슨 구조죠 어 잠시만요 네 새해 첫 방송이라서 저희가 입도 안 풀리고 손도 안 풀리고 난리 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일정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4만 4천 중반 그래서 후반 정도 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다가 이게 이제 어셈딩 패턴이라고 해서 상승 삼각 패턴인 거죠 이렇게 이제 좁히면서 올라가는 그렇죠 수렴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수렴 뒤에 이때 당시에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렇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때 당시에 아 이제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고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 라인에서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트코인에서 일반적으로 좀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전환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어셈딩 패턴 상승 삼각 수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많이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추가 상승 패턴이니까 네 그런데 상승은 일단 줘요 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휩소로 크게 내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인데 이때 당시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는 굉장히 크게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점 구간 이 평균 거래량 대배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점을 이렇게 상승 삼각형에서 돌파하고 바로 빠르게 내리면서 거래량을 크게 내리는 거는 이 고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실제로 뭐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뭐 고래들의 수익 실현이 있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러니까 저 국간에서 한 번 이제 자기가 수익 실현하고 털었다 그렇죠 저점에서 매집을 했던 이제 고래들의 그런 이제 지갑들 보면은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나왔었고 네 그래서 차트 패턴상으로는 지금 이런 구조에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고점 구간을 좀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었잖아요 ETF라는 그렇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ETF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는 여기서는 저는 ETF를 정말 그런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봤을 거면은 차트로만 네 차트로만 본 거였으면은 이거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네 근데 지금 ETF 기대감 때문에 다시 이렇게 꺾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저항이 어디냐 48K예요 4만 8천 달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4만 8천 달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ETF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4.8이 저항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당시에 하락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분의 61.8%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61.8%가 보통 일반적인 기술적 저항의 최대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미 ETF 승인 전에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했잖아요 네 그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내일은 내일모레 중으로 발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승인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ETF 승인이 났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승인이 되면 거의 스카이 로켓 되는 거는 네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승인이 됐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이 확실하게 이 48K를 크게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48K 선에서 그냥 또 막히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승인이 돼도 이 3만 8천 달러 이 정도 선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또 막 비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성적으로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이제 ETF 승인됐으니까 이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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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이렇게 마냥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48,000 달러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면 더 크게 이제 50K 이상도 충분히 쭉쭉쭉 갈 수 있어요 지금 50K 말씀하시는 분이 정킴78님하고 BTC님 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로빈박님은 로빈박님은 이번 상승이 추세전환의 신호가 아니냐 떨어질 거라는 걱정을 다 털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주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 일복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장대양봉의 거래량도 이제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구조에서 이때 하락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수익 실현의 움직임이라고 보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가 굉장히 리스크였냐면은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고점에서 이제 추세전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에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부터 보시면은 조금 오대를 좀 해주시면 네 이때의 고점부터 보시면은 이게 RSI 지표입니다 지금 RSI는 계속 꺾이고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그리고 얘는 고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은 높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매수 심리 자체는 많이 꺾이고 있다 투자 강도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양봉이 굉장히 또 이제 다시 이제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SI 70선을 넘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이제 과매수 라인이거든요 보통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 나갈 때는 RSI가 적어도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들 뭐 이제 해석하시는 게 지금 상승이 굉장히 과하다 너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너무 과해졌다 뭐 이래서 뭐 이거는 고점이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지만 과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보통은 그렇게 해석들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 상승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매수세가 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그만큼 높아야 돼요 수요가 강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수요가 꺾였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이 상승분에 대한 매수 심리가 많이 좀 저하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봤으니 이 지금 1봉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서 추가로 크게 뚫어줘야 돼요 한 번 더 장대 항봉을 한 번 더 높여줘서 지금 이 RSI가 70선을 돌파한 상태로 마감은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 차트를 보는 것도 보는 건데 RSI 밑에 있는 이제 투자 강도 투자 심리 같은 이 RSI 지표가 70을 넘느냐 그 위로 올라서느냐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주는 움직임이 반드시 좀 나와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ETF 승인 뒤에 계속해서 계속 쭉쭉쭉 오르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화면으로만 봐도 RSI의 중간선에 점점 점점이 써있는 70선이죠 70선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물론 다시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의 열기가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은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지붕이라고 볼 수 있는 저항선이 48K를 뚫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해석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에 뭐 지금은 반반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일단은 장대양봉을 띄웠으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ETF 승인 아직 오피셜 기사도 안 났고 그리고 ETF 승인 나면은 일단은 오를 거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고 만약에 ETF 승인이 되고 나서 더 올랐는데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얼마 못 가고 다시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 이 시가 라인까지 장대양봉을 만들었던 이 처음 가격대 4만 3천 정도인가 4만 5천 달러 정도 수준 4만 딱 5천 달러 수준까지 만약에 뭐 두 가지에요 더 추가 상승했는데 내려와서 여기에 다시 오거나 시나리오 1번이에요 올라가긴 하는데 다시 내려오거나 지군땅 때리고 내려왔다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질질질 우아양 행보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했을 때는 이 정도 선까지 만약에 가격이 다시 온다 그럼 주의는 해야 된다 주의는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일본 하락다 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여기서 장대양봉을 해서 48k를 돌파를 해줘야 아마 그렇게 되면은 70선 넘어질 거예요 RSI가 그래서 48,000달러 이상 복마감이 필요하다 일본 기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쭉쭉쭉 더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정도 선이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RSI가 과메수라인에 걸리면 계속 걸리면은 주의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한 번 더 참고 자료를 하나 또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반감기마다의 수익률이에요 반감기마다의 패턴 점점 위아래로 돼 있는 게 반감기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죠 조정은 줄 거거든요 조정은 한 번 크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양봉을 띄웠으니까 그래서 이 반감기 전으로 해서 조정을 줄 때 단순히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20, 30% 정도 그 정도는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게 주네 네 뭐 지금 이게 월봉 차트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제 상승장이 끝났고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고 반감기 전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수준이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0%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알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락률이 엄청나서 버티질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막 과열되게 막 100% 막 비중을 태운다거나 이러진 말고 좀 더 여유있게 봐서 향후 몇 달 안에는 꽤나 큰 이제 20, 30% 조정은 한 번 발생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고 열어두고 그때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좀 타이밍으로 기회로 봐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막 당장 먹어라 가져가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48K가 이제 뭔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20, 30% 물러섰을 때의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익 구간을 한번 창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30,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RSI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하락다이버전스를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 그게 안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승인이 돼도 지지부진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하면은 유연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한 지금 채팅창이 조금 많이 써주셔갖고 이제 알리타 코인이라는 분께서 49 찍고 41까지 빠질 수 있다 네 뭐 분석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부시는 분인 것 같은데 40까지는 안 가고 41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뉴스가 지금 너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고 ETF가 나오면 저도 조금 정리해야겠다 이미솔 윈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원래 성격이라면은 좀 믿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차트적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얻는 패턴보다는 모아가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제 모아지는 비트코인 1을 만드는 재미 뭐 이런 거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48K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오르긴 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평단보다는 높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팔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느냐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샤트를 분석하고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앞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랐을 때 지금 팔려고 작정한 분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올랐으니까 어떤 액션이 나한테 합리적이냐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TF 승인 되고 올랐을 때 그냥 홀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홀딩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K까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상승장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상승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그게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고 수익률이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상승장일 때는 내가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딱 잡고 베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는 웬만하면 홀딩하는 전략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마냥 홀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TF 승인돼서 올랐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48K 그냥 돌파하고 50K까지도 돌파하게 되면은 그건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승인됐는데 48K에서 턱걸이 돼서 다시 쭉 내렸어요 갑자기 청산매물 나왔어요 그럼 또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승인되고 크게 오른다 그럼 계속 홀딩하면 되고 뭐 홀딩하다가 가격이 45K에 다시 왔네 그럼 일단 정리하고 좀 관망 한 번 더 시장 업데이트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불장이 왔던 것이 2021년 11월이니까 아마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길게는 2년 좀 넘게 짧게는 ETF 승인된 뉴스 보시고 사신 분들은 한 6개월 네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각자의 요구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의 바람 타깃 가격이 이제 보통 50K는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채팅창에 50K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양상은 혹시 차트적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ETF 승인 되면요 저는 48K 위로 1봉 마감 딱 해주고 그 과메수 딱 진입하면은 50K 이상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일 밤 그러니까 11일 아침 9시인가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 아마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새벽 중에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 지금 네 그러면은 그 달 아침 9시에 1봉이 마감이 되는데 네 그 마감을 보고 네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하루를 더 봅니까? 일단 뭐 그때 이제 승인이 나가 승인이 이제 확정이 났잖아요 그럼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승인이 났을 때의 그 1봉 마감을 봐야죠 그때 기준의 1봉 마감을 보고 그냥 딱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돼요 다시 1봉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48K 이상이 복 마감을 짓고 RSI가 과메수에 다시 같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홀딩을 해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좀 우리가 일부는 수익 실환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 심플하군요 사실 앞서서 이제 45K까지 밀리면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의 양상이 앞뒤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뉴스를 보면은 저희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말한 적도 있겠지만 32K까지도 밀릴 수 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장이 아니다 라는 진단을 내린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댓글과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한 3주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다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보시죠 크립토컨트에서 32K까지 밀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자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괜한 욕을 먹었구나 먼저 먹지 않아도 될 욕을 자기가 다 먹었다 32,000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립토컨트는 어떤 근거를 듣나요? 그러니까 뭐 낮은 가격대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미실현 이익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32,000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약간 러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영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상승, 하락, 반등 이런 구간이 있다면서요? 네 추세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반등이 아니고 내려오는 그런 피리어드에 들어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 같은데 ETF를 하루 반 정도 앞둔 지금과 그 다음에 차트의 움직임을 보셨을 때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좀 생긴다면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냐 아까 30% 정도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어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48개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못 오르고 결국에 이 하락다이버전스가 유지돼서 꺾이잖아요 다시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고점 패턴이겠죠? 고점이 나왔다 이제 추세전환 되겠다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여기 기준에서 한 30% 정도 잡아요 그냥 러프하게 네 그럼 한 3만 2,500달러 정도가 나와요 아 딱 그 정도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할만한 것들 보통 이런 추세에서 여기서 이 정도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구간이 사실 이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에서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을 높게 봐요 현재로는? 네 이 매물대의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얼마인가요? 여기가 3만 3천 달러 3만 2천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올라갔다가 뭐 또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어샌딩 상승 삼각형을 넣을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 그냥 하락장 상승장 끝났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다음 상승 사이클 더 강한 더 강한 상승 사이클을 위한 하나의 수렴 그러니까 재정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아 이제 상승장 끝났네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의 같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추세를 보면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이제까지 나왔던 상승보다 훨씬 더 강해요 추세도 더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상승장 끝났어 나 이제 나는 이번 상승장에서 못 벌었어는 아니다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았다 적어도 상승장이 제가 보기에는 25년도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상승 수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걱정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비트코인을 엄청 막 갖고 있는 고래도 아니면서도 뭔가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맞죠 지금 ETF 승인 다 모두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혹시나 또 연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실망 매물 때문에 산사태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꽤 높은 꽤 강할 거야 왜냐하면은 일단 아크 인베스터먼트 최종기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크는 최종이니까 네 아크는 최종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제 일괄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운영사들 다 수수료 이미 경쟁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너무 실망 만약에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곳의 3차는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다른 ETF들의 승인 여부가 또 한 번 가려지고 정말 두 달 뒤에는 두 달이나 더 시간이 있고 서류를 교정할 작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 이유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는 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로빈 박님께서 기대하게 두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걱정돼서 그래 맞아요 뭐 지금 다들 나는 이제 얼마 되면 팔 거야 지금 막 각 잡고 막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니까 아까 한 걸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오를 것이다 근데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지금 올라선 47K 혹은 46K 후반대가 사실은 올랐을 때 ETF 승인 시에 가능한 타깃 가격이라고 봤었는데 그거를 벌써 도달한 걸 봤을 때는 저항이 48K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랬을 때는 45K까지 밀려나는 걸 봐서 일복 마감과 함께 내가 나의 물량을 좀 털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ETF 승인돼서 크게 올라갔는데 다시 45K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그건 그냥 ETF 층이 이제 딱 확정나고 그 수익 실현 거기 위에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에요 네 재료 소멸 더 이상 이제 기대감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32K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건 크립토콘트와 고용비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후를 봤을 때 20-30%의 하락폭을 잤더니 그게 또 우연의 일치로 32K 중반 정도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면 32K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한 번에 뭔가를 나의 통장 잔고를 반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긴 텀으로 보셔라 너무 말이 많았어요 바로 이더리움으로 한번 가보죠